1. 단순회기 분석에서 회계선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잔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분산 분석 작성 시 잔차 제곱합의 자유도는 1이다. 2. 다음은 반복 없는 이유인 실험의 분산 분석표이다. 5차항의 자유도는? 6. 3. 별량유인 A로 반복수가 같은 1요인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3. 검정 결과 유의하다면 3포의 정도를 알기 위한 을 추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4. 1요인 실험의 데이터 구조식으로 만든 것은 4. 주요과 플러스 오차 점 반복이 있는 이유인 실험의 조합 조건마다의 모평균인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의 추정치로 만든 것은 2. 6점 특성치의 3포를 요인별로 분해하여 오차에 비해 특히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분석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분산 분석 7. 단일 요인의 세 수준에서 각각 4번의 관측치를 얻었다. 최소위의 차의 식으로 만든 것은 3. 8. UNA가 모수인 1요인 실험의 분산 분석표에서 수준 수 4 반복수 OST 14.16, SA 10.10, 4.06일 때 내표현 값은 약 얼마인가? 3. 13.268 9. 플라스틱 제품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랜덤하게 실험위를 2개의 블록으로 층별하여 난개법으로 배치하였다. 다음은 가열 온도 세 수준에서 제품 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블록별 제곱팔 SB는 약 얼마인가요? 2. 228.2 10.2 수준계 직교배열표에서 선점도를 이용한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선점도는 주요과와 23요인 교호작용과의 관계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11.18형 직교배열표에서 SAC는 4,812.5 수요인인 온도의 각 수준은 실험자의 경험에 따라 120, 140세 수준으로 실험하려고 한다. 번째 수준에서 번째 반복 실험 결과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의 가정으로 맞는 것은 1 13. 요인 A가 4수준, 요인 B가 3수준으로 2요인 실험을 하다가 실험이 잘못되어 하나의 결측치가 생겼다. 별측치를 추정한 후 분산 분석을 한 결과 0.041이었고 2라면 값의 신뢰율 99% 센트로 구간 추정하면 약 얼마인가 3.7 23점 사양이 14.218 14점 반복이 일정하지 않은 인류인 실험의 모수모양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요인 A의 두 수준 간의 모형 근처 마이너스의 95% 신뢰구간을 구하면 3. 15점 단계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A, B로 난개법 실험을 행하는 침별이 잘 된 경우에 정보량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16.1 요인 실험에서 총제곱합 ST 1.01이고 A 요인의 순제곱합 SA 0.40일 때 B, 여율 A는 약 얼마인가 1.39.6% 17점 개수치 데이터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표호 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직교 배열표를 이용한다. 18점 각각 의수준 수를 갖는 모수 요인 A, B의 각 수준 조합에서 회 반복하여 실험하였고 결측치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요인의 I번째 수준, B 요인의 번째 수준, 그리고 번째 반복하여 측정 한 특성치를 일화할 때 교호작용의 제곱합 S 2. 19점 교호작용을 무시하고 실험 횟수를 감소시키고자 할 경우 사용되는 실험계획법은 4라틴방격법 20.33라틴방격법에서 각 요인의 모평균을 추정하는 식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4의 구간 추정에 사용되는 유효 반복수를 구하는 식은이다. 21점 확률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푸하성분포의 표준 편차는 못 표시할 수 있다. 22.3포를 검정할 때 이 검정에 사용되는 통계량을 구하는 식은 1 23.2 변수 간의 관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를 의미하는 것은 3. 무상관 24.1주일 동안 어떤 기계에 의하여 생산된 200개 베어링의 반지름을 측정한 결과 표본평균 0.824, 표본표준 편차 0.041을 얻었을 때 베어링의 반지름 평균에 대한 99% 양측 실내 구간은 약 얼마인가 단 0.975, 1.96, 0.99, 2.326, 3.0.8163, 0.8317 25.Y 유리공장에는 생산라인이 A, B 두 개가 있다. A 공정에서는 12당 기포의 수가 56개, B 공정에서는 12당 기포의 수가 45일 때 A, B 두 공정의 기포수의 차를 검정하기 위한 검정통계량 0의 값은 약 얼마인가 21.09, 26.xn을 따를 때 크기인 독립표본으로 무평근를 추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분포는 2. 정규 분포 27. 연속형 확률분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분포는 표본의 수가 적은 경우에 사용되며 3.포 추정에 적용된다 28.의 데이터로 합리적인 군구분에 의한 관리도의 UCL은 약 얼마인가 3.4.447 29. 관리도와 관리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모두 이완금포를 응용한 계량형 관리도이다 30. 가설검정 시 제1종의 오류를 제2종의 오류를 라고 할 때 검출력을 나타내는 것은 3.1- 31. 다음 데이터의 범위의 중간 값은 2.375 32. 검사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우연원인을 제거한다 33. 샘플링과 관련된 용어의 해석으로 틀린 것은 1. LQ 허용품질 34.5C 곡선에서 과를 일정하게 하고 N을 1000, 5000로 변환하게 했을 때 5C 곡선의 변화로 맞는 것은 1. 거의 변하지 않는다 35. 개수형 샘플링 검사 절차 마이너스 제1부 로트별 합격충질한계 지표형 샘플링 검사 방식에서 수월한 검사가 보통 검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3. 전환점수가 30 이상 36. 관리도의 개수 중 A를 나타내는 것은 4. 37. 일정 면적의 부적합수를 관리하는 관리도의 중심선이 16일 때 UCL과 LCL은 4LCL 사이 UCL 2838점 한 문제당 고기가 5개 있고 그 중 정답은 하나뿐일 때 10개의 문제 중 3개의 문제에 정답을 맞힐 확률은 약 얼마인가 2. 0.2013 39. R 관리도는 안정되어 있고 관리도에서 관리 한계를 벗어나는 점이 많아지고 있을 때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4가 크게 되어도 크게 된다 40. 개수형 샘플링 검사 절차 마이너스 제1부 로트별 합격품질한계 지표형 샘플링 검사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2. 주 샘플링 보조표에 의한 보통 검사는 가일 1, 3, 1, 5의 검사가 있다 41.4가지 부품을 일대의 기계에서 가공하고자 한다 가공시간과 납기일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평균 처리 시간을 최소화하는 최단 작업 시간 규칙을 사용할 때의 작업 순서로 맞는 것은 3. CBAD 42. 단속 공정의 일정 계획은 일반적으로 3단계를 거친다 3단계의 순서로 맞는 것은 1 부하할당 마이너스 작업 순서의 결정 마이너스 상세 일정 계획 43.1일 부하시간이 460분위를 가동시간이 400분위를 생산량을 300개이라 할 때 설비종합 효율은 약 얼마인가 1.32% 44. 일정 계획의 주요 통제 기능으로 일정 계획에 따라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가를 체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4. 진도관리 45점 주 공정선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2. 공정 단축 시 주 공정선상의 작업이 고려되어야 한다 46점 표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5개월 이동평균에 의한 8월의 판매 예측치는 약 얼마인가 307 47점 공정을 계획하여 통제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을 향상시키는 공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공정관리 기능으로 통제 기능에는 공수계획 절차계획 일정 계획이 있으며 계획 기능으로는 작업 배정 여력관리 진도관리가 있다 48점 다음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1. 자제 취급 49.9 밸런스 효율을 구하는 공식은 수, 공정시간의 합계이다 2. 50점 감도가 높은 계측장치를 사용하여 기계나 설비에 트러블을 예측해서 이에 따른 예방보전 활동을 하는 것으로 기계 설비가 자동화되어 있는 정치산업에서 특히 중요한 보전은 4. 예지보전 후 11.Y자제에 담가는 200원, 연간 소요량은 200개, 1회 발주비는 1000원, 재고유지 비율이 20%일 때 연간 경제적 발주의 수는 52. 학습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학습률이 낮을수록 학습곡선은 완만하며 학습효과도 낮다 53. 스톱어치법에서 관측방법 중 요소작업이 너무 짧아 개별적으로 측정할 수 없을 때 몇 개의 다른 요소작업과 조합한 시간치를 산출하는 방법은 4. 순환법 54점 표준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레이팅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은 3. 스톱어치법에 의한 표준시간 55점 소품종 대량생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3. 작업자는 다양한 생산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56점 다음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정의인가 3. SCM 57점 ABC 재고관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차별적 관리 방법을 위한 분류기준을 가격으로 했을 경우 품목의 개당당가를 많이 사용한다 58점 페일하는 하루의 공정한 작업량을 시간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과학적 관리를 주장하였다 하루의 공정한 작업량을 지칭하는 유머는 1. 과업 59점 JIT 생산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이 아닌 것은 2. 작업의 부하량 감소 60점 서블릭 기호 중 빈손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은 4. 사과목 품질경영 61점 산전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긴밀함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62점 과실 책임이 따르는 제조물 결함에 해당하는 것은 2. 제조 가공상의 결함 63점 규정 공차가 규격상화한으로 정해졌을 경우 규격상화한 밖으로 나타난 부적합 품률은 0.13%이고 규격화한 밖으로 나타난 부적합 품률이 0.18%였다면 부적합 품률은 총렷인가 3. 3천배 64점 국제표준화의 공식 언어가 아닌 것은 1. 독일어 65점 최고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품질 관련 조직의 전반적인 의도 및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3. 품질방침 66.3인 관리도 해설을 얻었다 규격이 0.740.03인 경우에 치유태소 공정능력지수를 구하면 약 얼마인가 1. 0.56 67점 품질경영 시스템 마이너스 요구사항에서 정의된 품질경영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품질중시 68점 품질심사란 품질보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여러가지 관점에서 평가하는 독립적인 심사 행위를 의미한다 품질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품질비용에 대한 심사를 의미한다 69점 산업표준화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 점이 아닌 것은 4. 다품종소량 생산 70점 예방비용의 산출 항목이 아닌 것은 4. 계측기검 교정비용 71.심QC 7가지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8의 토두법 72점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에서 광고업품 또는 서비스를 인증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원자재에 해당되지만 다른 산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73점 어떤 제품의 치수를 측정하는 공정에서 다음과 같은 값이 주어졌을 때 제품의 공차는 74점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 제품이 출하된 뒤 사회에 끼치는 손실을 합리화하기 위해 75점 어떤 회사가 사내 표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연 또는 방해 요소가 아닌 것은 이 사내 표준을 적시에 계정관리하지 않는 경우 76점 표준의 서식과 작성 방법에서 그 앞에 있는 수치를 포함시키는 뜻을 가진 용어는 3. 이상 77점 계안이가 구상한 품질 가치사슬 구조에서 기본적 부가가치 활동이 전개되는 하친 기방부인 제품 품질에 관한 사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 다구찌의 설계 종업 품질 78점 품질 기능 전개의 이 점이 아닌 것은 4. 고객이 요구하는 현상을 타파하여 새로운 품질 요구사항을 정의할 수 있다 79점 측정 시스템의 평가를 아래 퍼센트 값으로 할 때 측정후차에 따른 평가 기준으로 맞는 것은 20% 초과 30% 미만 계측기의 측정후차 등을 고려하여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80.6시그마 측정 단위 중에서 결함 발생 기회당 결함수의 의미로 맞는 것은 3. 총결함 발생 기회수 총결함수 100만 80.6시그마스